세계인이 많이 찾는 캐나다의 명소 나이아가라 입니다. 이과수 빅토리아 폭포와 함께 세계 3대 폭포로 유명한데요. 매년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자연의 웅장함을 감상하고 있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비롯해 많은 자연 자원을 보유한 캐나다는 전체 전력 생산의 59.7%를 수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원자력 발전이 약 15%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토론토. 금융과 비즈니스의 허브 도시로 인구 300만 명 이상이 거주 중입니다. 밤이 되면 시내 중심 가는 화려한 불빛으로 물드는데요. 그 빛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건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원자력 발전소 덕분입니다. 온타리오주에만 원자력 발전소가 18기나 자리해 있죠. 달링턴 원자력 발전소는 중수로 형입니다. 중성자 감속제로 중수를 사용하며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죠. 중수로 원자로 캔두는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가압 중수로입니다. Zhabata. 전체 조회의 양의 연료설을 사용하는 항공권이 기상사로 참고로 교사로 저희의 기상에 환경을 활용하게 연축하는 경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으며 어떤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상적 매력 발전소 до 아래의 호 Türkiye는 이 장애라의 기상으로 이동되어 있는 전체 기상으로 인구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시간 후, 그 배달의 배달을 제거하여 다른 곳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달링턴 원자력발전소는 소내에 건식 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용기에 안전하게 옮긴 후, 건식 저장시설로 이동시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손에 건식 저장하면서 기술발전과 여건의 변화를 기다리는 적응적 단계적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 관리 정책의 특징입니다. 이곳에 있는 것들은 사용 후 해결료가 담긴 건식 저장용기입니다. 원자로에서 배출한 사용 후 해결료는 약 10년 동안 연료기지의 모듈에 보관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사용 후 해결료를 건식 저장용기에 넣고, 그 위에 뚜껑을 덮은 후, 추가 처리를 위해 시설로 운반합니다. 건식 저장용기에 담긴 사용 후 해결료가 이송되면 심지층 최종 처분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발전소 내 건식 저장시설에서 보관됩니다. 물량기지의 전체 공간에 따르면 연구가 포함없이 이동 하는 공간에 따르면 간식을 확인하는 거에 비해서 존재해 구조가를 통해 우리의 연구가 포함을 통해γάelle confriter한 아래에서 수정하여 밀데구가 가능하며 저희의 이용해야 해결들로 Wesley 의원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가 포함을 따르면 우리의nosis의 배출을 배출에 따르면 이 모든질의 Gasиваем가 발달이 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담긴 건식 저장 용기의 방사선 양을 측정했는데요. 골밀도 검사 수준으로 낮은 수치였습니다. 구성의 방사선 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치해서 도움을 모여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시각으로 가정입니다. 그 시각으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기간에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